음악 여의도정보통입니다. 아침에 업계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이제 연초가 되니까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패자부활전에 나선 한국원화 이런 재하에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보면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갔던 곳이 바로 우리하고 대만인데 이쪽이 이제 최근에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딥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잘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한국의 원더펀드 이런 재하에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원더펀드라고 하는 것은 TDF라고 해서 날짜를 목표로 하는 펀드가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재무상황을 봐서 생애 라이프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펀드를 구성해주는 그런 건데 아마 새로운 펀드를 이렇게 뭐 고안하면서 하나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NHG 투자증권에서는 은행산업이 비용 절감이 필수적 선택이 됐다. 최근에 이제 금리 스프레드도 잘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도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다운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의 월급 줄이고 그리고 이제 좀 구조정을 좀 더 해야죠. 살빼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더펀드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년째 이어져 온 안전자산선호 이 안전자산선호 현상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역 갈등도 있었고 그 이전에 본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뭐 금리가 낮으니까. 최근 국내 채권형 등으로 자금주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채권 투자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바뀌는 것은 결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맨날 주식만 할 수 있습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에 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나죠. 물론 뭐 수익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20년에는 액티브 주식을 기대해보자. 액티브 주식. 패시브 주식보다는 액티브 주식 쪽으로 가보자는 얘기인데 2017년부터 국내 주식형 중에서 ETF 시장의 확대에 입어서 인덱스 유형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죠. 국내 주식 액티브 유형의 자금 유출은 8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유출 규모는 감소되고 있다. 2020년은 신흥 국가들의 회복을 나타나게 되겠고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기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2020년에는 액티브 유형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설정되고 있는 ETF라든지 아니면 펀드들이 대부분 패시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청액이 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청액이 작은 종목들이 소외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빅쇼트에 나왔던 마이클 버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에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하고 있는 내용. 한번 뭐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2020년 원더펀드는 국내 액티브 주식과 TDF. TDF는 제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살짝 끼어놓은 것 같긴 해요.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국 내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이 작년 7월 말에 7.7%에서 11월에 8.4%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등 퇴직연금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면 TDF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 같다.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사적으로 좀 끼어놓은 것 같긴 한데요. 어찌 됐든 패시브 형들이 그 사이의 주종을 이루었다면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방향을 틀게 된다면 액티브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겠나. 하지만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험이 좀 커지는 것이죠. 위험관리 잘 하면서 종목들도 좀 잘 살펴 가시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